자 오늘 은혜받고 승체대 하님의 말씀은 7호국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7호국기 1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제가 봉투께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요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녔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서 행하니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요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를 가르는 이덤의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집시다 자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통치자 손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난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200만의 이 백성이 광라를 나와서 홍해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가 맞고 있습니다 진태양란의 절대 설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가리키라 또 명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거기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요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또 물은 좌우의 벽처럼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추격병들은 따라 건너려고 바다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바다의 추격병들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홍해 같은 이런 가로막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구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본당 헌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2024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삼진라라 선교의 본격적으로 이제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첫 번째 정말 선교 망대가 세워졌고 보고타 영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이삼진라로 오천 종족 선교의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의 지팡이를 들자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내용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10절 1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나와서 이제는 추격에 오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묻을 곳이 없어 여기 데려왔냐 차라리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의 말은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아무것도 염리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빌리버스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쫓아오는 그런 바로왕의 군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이제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두려움에서 짓눌려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싸워서 일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닥치는 위험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처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협곡에서 진태양단의 경제에 이를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열었고 애국군대를 바닷물에 수상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이온 마지막이라고 여겨질 때 일하십니다 인생을 살아면서 이과 같을 때 환란을 짓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뒤가 다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을 들고 순동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파리와 하루살이가 싸움을 했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파리가 너 내일 두고 보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냥 내일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고 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기도하라고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가시도 찐 밤송이 같지만 그 안에는 알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알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송이 같은 그런 가시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시브디아이피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동의 지팡이를 들자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었고 이제는 믿음과 행동의 지팡이를 듭니다 하느님의 모세를 향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건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군대가 바로 뒤에 달려오고 있고 또 앞에 바닷물을 있는데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약속을 잡고 다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응답이 있고 또 실행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믿고 행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실패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약속을 따라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는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깜빡일 수 있어도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스의 11장 29절에요 믿음으로 저희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적은 믿음은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큰 믿음은 천국을 내 영혼에 가져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는 큰 절망의 강, 낙심의 강, 고난의 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지만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이 절망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들에게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진태양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홍해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원자탄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릎 앞에 절망의 문은 닫히고 희망의 문이 열리고 근심은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순종은 바다는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이 막힌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또 원수인 바로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일었을 때 바다의 길을 닫으셨습니다 애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홍해로 뒤쫓아 들어갔다가 바다 속에서 몰살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무찔러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일을 직접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털어서 쓰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는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또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지팡이로 승리해서 24, 25시 영혼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스타트만 운동의 삼겹줄로 현장을 청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2023년 1만 성도 현장 예배 회복에 도전하는 기적을 참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국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링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링컨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정에는 또 큰 불행이 닥쳤고 결혼해서 자녀도 잃고 또 남이 당하지 않는 모든 어려움에 너무 뼈저리게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선거를 내서 바로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곱 번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일곱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한쪽 귀에서는 악마의 속상임이 너는 끝났다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과 좌절하도록 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귀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음성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린 꼭 현장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하께서 애국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요하를 경여하며 요하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절대자 하나님만 경여하게 되었고 또 지도자 모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평안한 것보다 위기와 시험을 받는 것도 위익이 됩니다 환란을 통해 하늠을 찾게 되고 영이 또 살고 인생들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인생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어려움을 거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갈팡질팡 원망 불평 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모든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인생의 승패가 바로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믿음의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능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껴 24, 25시 기도하시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3일 1조 스타트만 운동 4천만 대 운동 2, 3, 7 치유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 3 치유 서밋에 도전하시기를